엉덩이 다시 뒤로 위로 유지 손이랑 같이 한 번 제자리에 올라오셨다가 뒤로 위로 한 번 밀면서 길게 마세요 유지 쭉 굿 유지 그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왼손 나가면서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치료 시간 미룰 수 있었는데 센터장 출근했니? 네 그럴걸요 청구서 보니까 신청하지도 않은 치료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더라 많이 좋아졌어요 회복 속도가 빠르대요 제가 입원 환자 중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라 그래야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